베이스에 계속 박재현이 유나비의 베이스에 깔려 했다는 거 알잖아. 또 누구한테! 비지 서울 여러분. 비지 서울. 형. 안녕하세요. 어? 오 마이 갓. 형은 몇 장 하세요? 내일, 내일까지 촬영할 게 있어? 오늘이 맞아요. 타이밍은 오늘이 마지막으로. 아유, 그래도 이 얼굴이 참 다들 너무 좋아 보이죠? 마지막이 돼요. 맞습니다. 공지할까요? 그러면, 우리 올라가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기대... 이쁘야, 제대로. 한번 여깄습니다. 머리가 닿는다. 갓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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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. 으, 긴장된다.